박하나 선수가 잘 내줬어요. 다 안 하지 않고. 정혜인 힙합. 받으러 나와야 돼요 저럴 때. 저럴 때 빈 공간으로. 10등 달라 10등. 3번은 컷. 덜어봐라. 쇼. 10등 달라 10등. 쇼트 골. 10등 쇼트 골. 3등. 선제 골 수민파. 10등입니다. 못 따라갔어. 지금 거의 사각인데. 이 보이장 각도에서 심었던 선수가. 완벽한 골 결정력을 보여줍니다. 와 예전에 맨유와 레알 경기에서. 코나우드가 저 정도 각도에서 과감하게 차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요. 지금 저 정도 각도에서 때려서 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새로 들어온 이주현 꽃키퍼에게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줍니다. 이야, 세리머니를 준비를 한 것 같아요. 대박. 곧 얻어야지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미안하다, 미안하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건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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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자. 괜찮아, 잊어버리고 다시 하자. 괜찮아. 해볼 만하지, 아직 시간 많아요. 해볼 만하지, 해보자. 연습 게임보다 괜찮아, 이거. 할 만해요. 자, 차분하게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할 수 있다! 파이팅, 파이팅!